자 오프링 멘트 반드시 쳐주십시오. 그 다음 소개까지 자 앞에 보시고요. 자 하겠습니다. 멘트 하이 큐 네. 우리가 꿈이 있다면 그거는 장수하는 게 꿈이겠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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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스의 사랑 잘 들어봤는데요. 네네. 어 우리 조희씨는 새해 꿈을 어떻게 꾸셨나요? 아 꾸었죠. 네. 어떻게? 네. 저희 트로트 대행진에서 출연하신 새로운 다수들과 세계에 입주를 하면서 촬영을 하고 싶어요. 그 내 꿈 보다는, 내 꿈 보다는 전체 다수를 꿈을 꿔졌네요. 그거를 갖다가 이타행이라고, 이타행. 남들 미롭게 하는 거. 네. 네. 하여튼. 좋은 거죠? 아 너무 좋은 거죠. 하여튼 그 조희씨가 가득한 마음이 감동을 해갖고 모든 분들이 다 꿈을 이룰 겁니다. 자, 멀티 꿈을 가지고. 네. 달콤한 사랑을 불렀죠? 다시 가세요. 달콤한 사랑이 됩니다. 불안한 사랑. 자 지금 MC 소개를 안했거든요 남자 MC, 여자 MC 소개하는 매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다시 할게요 잠시만요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그 소개를 먼저 하시고 지금 나오신 대화를 하나 해주시면 돼요 자 환영하십시오 자 알겠습니다 매트 하이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제 옆에 멋진 우리 가수분을 한번 모시고 있는데 아주 예쁜 저 조이 양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해겐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우리 조이 양은 새해 꿈을 어떻게 꾸셨나요 네 저는 아주 거대한 꿈을 꿨습니다 네 얼마나 거대한군요 저희 트로트 대회진에 출연했던 우리 모든 가수분들과 세계의 일주를 하면서 촬영을 하고 싶은 네 그렇게 했던 꿈을 꿨습니다 공연은 안하고 촬영이 공연이죠 아 공연을 해도 세계에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네 아주 대단한 꿈을 꾸셨고 네 당연하겠죠 그거는 보니까 본인보다는 나도 잘되는 거지만 남도 다같이 잘되는 거 그런 꿈을 꾼 것 같아요 그걸 갖다가 이탈이라고 해서 나를 이롭게 하는 거 하여튼 우리 조이 양의 꿈이 올해는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자 우리 트로트 대회진 시작할까요 네 도경씨가 부릅니다 꿀같은 사랑 네 탈텔 가수 올라가겠습니다 자 엑시게드 다 끝난다고 저희 카트 얘기 나오는데까지 가수는 올라가지 마세요 잘못하면 겹칩니다 카메라에 자 정렬 보시고요 그리고 노래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내려오지 마세요 자 알겠습니다 영원할 스타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